드디어 드디어 가위뜨고 마지막 가위뜨고 저기 또 계신데요? 앞으로 와봐요 좀 보이게요 손을 올려서 해주세요 손을 올려서 가위바위보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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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내셨어요? 여기분 여기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 번 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떻게 안나 고장이 되셨습니다 그럼 가위분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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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를 너무 크게 들고 있어요 천천히 오시죠 차이 서로 우선 어린이 재단과 함께 받은 재능님들 와 우리는 안 좋아 짜마침 비도 오고 호흡스도 다 딱이다 딱이다 사실단 와 레어테네 나오시게 앞으로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와 여가 마무리하고 나오시게 될 것 같은데 일로 오고 계신데요 아니 뭐 여기 게스트분이 또 오셨네요 어디 가시죠? 아니 이거 선물 전해드려요 카메라 막 비셨잖아요 우리 지금 카메라 저기도 찍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 팀에서 또 특별 게스트분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지 몰랐지 언니 언니가 처음이 아니에요 언니가 처음이 아니야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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